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척하게입니다. 오늘은 게임 데이즈곤, 플스5와 닌텐도 스위치, 엘더스크롤, 대팔러들, 그리고 엑스박스와 사이버펑크 2077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매일매일 게임 관련 컨텐츠가 올라옵니다. 그럼 렛츠고! 게임 데이즈곤은 소니 밴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이끌었던 두 개발자 제프 로스와 존 가빈이 밴드 스튜디오를 떠났다고 합니다. 제프 로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주가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의 밴드 스튜디오에서 있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시카고로 갈 것입니다. 반면에 이보다 훨씬 먼저 밴드 스튜디오를 떠났던 존 가빈 역시 어제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게임 시장에서 잠시 떠나 휴식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녕 여러분! 한 1년 전부터 나는 더 이상 밴드 스튜디오의 소속이 아니에요. 데이즈곤이 출시된 이후로 나는 그림, 글쓰기, 출판하기 등 개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밴드 스튜디오의 고참 개발자였습니다. 존 가빈은 레지스탕스 레트리뷰션을 포함해 여러 작품을 만들어 왔고, 제프 로스는 데이즈곤의 디렉터로 일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데이즈곤이 1919년 베스트셀러 게임 중 하나가 된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 다 데이즈곤의 개발과 출시해 왜 이곳을 떠났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데이즈곤의 경우처럼 방대한 예산의 오픈홀드 게임을 만들고, 그곳을 떠나는 일은 비교적 일반적입니다. 그 예로 The Last of Us와 Uncharted 4의 게임 디렉터인 브루스 스탠리도 게임이 출시된 이후 너티덕을 떠났습니다. 데이즈곤 게임은 1919년 플스4 전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플스5에서 PS Plus 게임 컬렉션에 일부러 제공되고 있고, 또한 초당 60프레임을 지원하는 플스5에 대한 업데이트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플스4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하이 호환성을 통해 플스5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GFK의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영국에서 90만대의 게임 콘솔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11월 28일까지 4주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2013년 12월, 플스4와 엑스박스1이 대량으로 판매된 이후, 콘솔 판매가 8번째로 많이 된 달이었고, 콘솔 판매 매출이 2번째로 큰 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가장 많이 팔린 기기로는 새로 출시된 플스5으로, 닌텐도 스위치가 2년만에 2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닌텐도 스위치의 판매는 96% 증가했고, 올해 지금까지 스위치는 작년 대비 63.1%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5일에서 11월 21일, 영국에서만 236만개의 박스형 게임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스위치 게임이 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판매가 되었으며, 플스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닌텐도는 동물의 숲, 마리오 커트 8, 마인크래프트 및 슈퍼마리오 3D 올스타즈가 지속적인 판매를 보여주었고, 어셉신크리드 바랄라와 왓치도 리전의 위비소프트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에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콜오프 듀디 블랙옵스 콜드워였습니다. 차트에 새로 오른 게임은 플스4와 플스5의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입니다. 이 타이틀은 4위에 올랐고, 주로 플스5로 판매되었습니다. 새로운 콘솔의 출시는 당연히 액서서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11월에 약 125만개의 액서서리가 판매되었고, 전월 대비 61.4%, 작년 11월 대비 48.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달에 가장 많이 팔린 액서서리는 플스5의 듀얼센스 컨트롤러와 플스4 및 플스5의 펄스3D 헤드셋이었습니다. 플스4 듀얼 쇼크는 1위에서 3위로 떨어졌고, 새로운 엑스박스 컨트롤러는 블루가 4위, 블랙이 5위, YC9위로 데뷔했습니다. 차트의 다른 새로운 액세서리로는 플스5용 미디어 리모콘, 듀얼센스 충전 스테이션, 플스5 HD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된 박스게임 22입니다. 다운 토드 하워드는 90년대 중반에 베데스다에 합류해서 엘더스크롤2를 시작으로 엘더스크롤3를 거쳐 엘더스크롤4에서 수석 프로듀서가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둔 엘더스크롤5 스카이림에서 게임 디렉터로 활동했습니다. 하워드는 더 가디안과의 인터뷰에서 오픈월드의 미래를 바라볼 때 규모가 커지기보다는 더 많은 반응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게임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로딩 시간을 포함해 게이머들이 게임을 할 때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오픈월드 게임이 규모가 엄청 크지만, 그 안에서 게이머와 상호작용 없이 크기만 커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 베데스다 스튜디오에서 준비 중인 스타필드나 엘더스크롤6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Damn! 지난주에 영국의 대팔러 그룹이 플스5를 3,500대 구입하고, 추가로 엑스박스 1000대를 더 주문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는 말씀드렸듯 회원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공급이 제한된 물건들을 봇을 이용해 구입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 물건을 높은 가격에 대팔게 하여 돈을 버는 단체인데요. 그 주문을 받았던 소매업체는 베리라는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베리에서 말하길, 지난 일요일에 잠시 동안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X 콘솔을 주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상품은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며, 이때 주문을 한 고객에게는 주문 취소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콘솔을 하나만 구입한 일부 고객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베리가 주문이 보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문을 취소했는지, 웹사이트에 실제로 콘솔이 재고가 없기 때문에 주문을 취소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베리는 지금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험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왠지 재고가 없어서 취소된 것이지, 보세에 의해 구입이 되어서 판매가 취소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Damn.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 전 연례 주주회의를 주최했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엑스박스 및 게임 비즈니스에 대해 흥미로운 의견을 남겼습니다. CEO 나델라는 엑스박스가 플스5와의 콘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전략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엑스박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델라는 새로운 콘솔 출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더 넓은 비전은, 30억 명의 게이머가 원하는 컨텐츠로,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니맥스의 인수로 컨텐츠 포트폴리오가 두 배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게임 패스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과 구독 제안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임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전세계 30억 명의 게이머 모두가, 앞으로 게임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 최고의 커뮤니티 및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CFO 아미후드는, 게임에서 매출은 1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세계 30억 게이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팬들이 100개가 넘는 스튜디오의 컨텐츠를 활용함에 따라, 플랫폼 전반에 걸쳐 기록적인 수준의 참여 및 수익 창출과, 게임 패스 구독 서비스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인했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개인 소유 게임 개발자 및 퍼블리셔 중 하나인, 베데스다 소프트웍스의 모 회사인,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계 년도 하반기에 마감될 예정인 이번 발표는, 자사 컨텐츠와 빠르게 성장하는 구독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e스포츠 플랫폼인 smash.gg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출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이버펑크 2077로부터 흥미로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버 나이시라고 부르는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난 준비됐다고. 사이버펑크 2077은 12월 10일 출시됩니다. 다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은 되팔러들이 주문이 취소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지만, 아직까지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의 메시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팍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즐거운 게임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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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